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저속으로 꽤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감기 더 조심하시고요. 늘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더워서 시원한 곳을 찾았는데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도 벌써 되었습니다. 계절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사계절 중에 가을이 우리에게 선뜻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영적 계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겨울을 준비하는 그리고 이 가을에 좀 풍성함을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시작하는 가을에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함께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하여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고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그 사람에게는 그 겨울은 혹독한 추위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있냐고.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계절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대에도 영적 하루가 있습니다. 영적 시간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해서 잠을 자는 저녁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분주하게 삽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영적 지혜로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까지 교류를 통하여 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이 이제 그러므로 12장부터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로 영적 분별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적 분별의 지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절 상반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송도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이 세대라고 우리에게 곤면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세대는 과연 어떤 세대였을까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랐고 같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이 로마설을 기록한 배경은 로마의 송도들이 예수에 대한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의 기회가 아주 적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송도 가운데 그릇된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복음으로 접목해서 복음을 율법으로 막는 그러한 상황이 로마교의 송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전반적인 교리를 강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인격의 변화로 칭의와 성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흔히 표현하면 복음 중에 복음서다. 신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뜻은 구원에 관한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의 감정일까요? 우리의 경험일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오히려 영적으로 흔들리고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기초는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곳에 갈 때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약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약도로 따라서 길을 찾아갑니다. 이제껏 사람들이 약도를 물어보고 그 약도하고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약도를 물어보고 그 약도를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구원 받은 성도로 살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약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에 우리가 표 때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인생에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에 가장 행복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가도록 내비게이션 해주는 알려주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 그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개 이 길을 우리가 듣고도 우리는 사실상 다른 길로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는 잘 나오고 또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또 예물도 잘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길은 믿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을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몰래 약도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그 약도로 인해서 인생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결코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사실 그 안에 영생의 삶이 없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분별하기에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남들보다 빨리 가고 잘 가고 풍성하고 크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데만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결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 잘 되기를 어떤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못된 것들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공은 할지 모르나 승리하는 삶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는 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잘 산다는 것과 부자로 산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사람들에게 잘 산다는 말과 부자로 산다는 것을 혼돈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소유가 높은 사람이 되지 않고 존재가 높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존재가치가 소중한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진정한 만족, 참된 기쁨, 행복과 감사 그리고 영생의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자신들이 못 살고 불행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불행은 가난에 있지 않고 잘 살 줄 몰라서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목적을 삼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의 방법대로 삽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보론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뭔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말씀만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분별의 지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2절 중반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지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지혜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아침의 도우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너무 극장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조의 옛 선조의 말입니다. 아침의 도우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만큼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생에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깨달음에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경험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확실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예 당연히 경험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의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의 말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1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송도 즉 로마 교회의 송도들을 너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송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송도의 깨달음은 그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지혜의 기초.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루묵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아무리 내 혼자 힘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달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화가 되고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깨달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부족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는 잘 받는데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길은 그분과 교통하는 것인데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그분과 나눔이 되고 그분과 펠러쉽이 되고 그분과 친교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잇게 됩니다. 변화가 무엇인가? 사는 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거듭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거듭났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러한 파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인 그 파워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무에게 요한복음 3정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거듭남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바뀌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물가로 끌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평생 변화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평생 변화되어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평생 주님께 맡겨드리면 아주 작은 변화일지 모르나 분명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되어가는 기적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분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도의 인생 여정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에게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안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생각하고 결단해야지만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끝나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산다 가면 이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 우리가 참을 행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오히려 후계스러운 일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되어서 좋아할 때부터 사실은 대부분의 인생들은 망가지고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꼭 그 자료가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료에 보면 나를 복권 당첨이 되어서 한 100명 중에 95명 95% 그보다 더 이상이 2년 만에 뱅크랍이 되고 그다음에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패인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참으로 우리 늘 힘든 일만 있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넉넉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한다 가면 우리는 그 좋은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송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선하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가면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뻐하심인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곧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매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온전하심은 십자가의 고룩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라의 온전하다는 말은 끝이나 종말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종말을 손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고룩함을 통해서 그 온전하지 못한 걸 통해서 온전함으로 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가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의 시작의 손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손포를 이미 하셨습니다. 송도된 우리는 그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우리의 믿음이 연합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는 삶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배를 지혜가 그리고 항상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고 이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모든 상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된 삶의 길을 걸으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